우리의 건강한 식생활은 어떤 식생활이냐? 지난번에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활성산소, 좋아요, 활성산소예요. 그렇죠. 이 활성산소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생겨요? 잊어버리셨네. 그렇죠? 왜 생기죠? 활성산소가? 들을 때는 참 쉽다고 들었는데 지나가면 꼭 잊어버려요. 절대로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당분이 당뇨병 배울 때도 배웠고 당분이 어디로 들어가서?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그렇죠?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또 산소가 들어오고 그래서 연소가 되면 에너지가 생산되고 이 에너지 생산의 부산물로서 이런 활성산소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가 아무런 재질을 받지 않고 바로 세포 안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도 손상시키고 세포막도 손상시켜서 세포를 빨리빨리 죽어버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노화를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유전자를 변질시켜가지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질병 발생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이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방법을 만들어 두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간세포에서 이런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놓으셨다. 그래서 이 SOD가 생산이 되면 이 활성산소를 일루 가지 못하도록 하고 일루 끌어당겨서 결국은 활성산소를 우리 건강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로 전환되도록 전화위복 시스템을 딱 만들어놨어. 그 전화위복 시스템, 그래서 이런 SOD와 같은 물질을 뭐 방지 물질이라고 부른다?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부른다. 혹은 항산화제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이 항산화제가 우리 몸에서 생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이런 그래서 기가 막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결국은 저 SOD 유전자가 잘 켜지지 못해서 산화 방지제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그냥 자유롭게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럴 때 이제 그러므로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이라면 결국은 산화 방지 물질이 충분히 포함된 그런 음식이면 우리 건강에 유익한 음식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항산화 물질, 산화 방지 물질의 대표적인 물질은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 비타민C가 그렇게 한때 유행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뭐가 조금 좋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부풀러. 그래서 비타민C를 부풀러서 이거 먹으면 건강해진다.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해서 약국에 비타민C가 그냥 통이 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KBS에 나와서 엔돌핀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사람들이 약국으로 몰려가서 엔돌핀 사자고 그랬다. 그래서 이 말길을 잘 못 알아듣고 그렇죠? 그러면 비타민C라는 산화 방지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산화 방지제는 오로지 식물성 음식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물성 음식을 주로 먹으면 비타민C 섭취가 아주 떨어져요. 그래서 비타민C 섭취가 안 되면 생기는 병이 무슨 병이에요? 그런 병을 괴혈병이라고 해요. 모세혈관들이 자꾸 망가져서 잇몸에서 피가 나고 내장출혈이 되고 그 괴혈병이 어떻게 발견됐어요? 영국 해군에서 발견한 병이에요. 그 전까지는 괴혈병이란 병을 몰랐어요. 왜 영국 해군에서 이런 괴혈병이라는 그 당시까지도 알려지지 않던 질병을 발견하게 됐을까요? 영국 해군이라는 것은 대단한 사람들이요. 배를 타고 온 전쟁을 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탐험하면서 닥치는 대로 섬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식민지로 만드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영국 그때는 영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들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국이 제일 많이 먹었죠. 그래서 하와이도 영국 땅이 될 뻔했습니다. 하와이의 추장들, 귀족들이 다 영국 가서 유학했어요. 그래서 영국 땅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재미있는 역사가 있어요. 미국이 드디어 차지했죠. 그런데 그러고 배를 타고 다니니까 채소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타민C는 식물성 음식에만 있다. 그러니까 주화장천 먹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C가 결국은 부족해져서 그런 혈병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산화방지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비타민C예요. 그런데 산화방지 물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부터 온 과학자들이 산화방지 물질이 비타민C 말고 또 어떤 종류가 있는가를 많이 찾아보니까 이 산화방지 물질은 종류도 굉장히 많고 흔해 빠진 게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왜 흔해 빠진 게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식물성 음식이라면 어떤 음식을 막론하고 풍부하게 각종 산화방지 물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의 종류는 지금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바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수백 가지 어떤 종류의 산화방지 물질이 있냐 그건 다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뉴 스타트 프로그램 속에서 잡수시는 이런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한 이러한 건강식을 하시고 계시다면 산화방지제는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산화방지제야말로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중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니까 자연히 채식만 하시면 산화방지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육식을 중심으로 하시면 산화방지제 물질이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산화방지제라는 그 점에서도 채식이 건강식이면 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꾸 여러분들이 건강식 채식을 하라 그러면 자꾸 단백질 걱정을 합니다. 그것은 그 이상한 영양학적인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식에는 단백질이 뭐예요? 없다?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백질이 없으면 그러면 소는 단백질 안 먹고 단백질 만들어내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풀만 뜯어 먹지만 풀떠도 먹고 곡식류도 먹고 콩도 먹고 하니까 그 곡식류 콩 속에는 거의 25% 내지 30%가 단백질이에요. 밀이다, 보리다. 쌀에는 약 10%가 단백질이고 밀은 쌀보다 단백질 함량이 더 높아서 약 14% 내지 16%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채식이라고 해서 단백질이 없는 거 절대로 아닌데 옛날부터 영양학자들이 뭐를 잘 못 가르쳐서 아주 육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선입견이 확 뱉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옛날 영양학자들이 또 잘 몰랐던 것은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물질을 아미노산이라고 그럽니다. 아미노산. 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22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8가지를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필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반드시 먹어야만 섭취될 수 있는 아미노산이다. 그 필수가 아닌 14가지 일반 아미노산들은 구태어 그거를 먹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탄수화물만 먹어도 적당히 우리 몸에서 간에서 합성해낼 수 있는 아미노산이다라고 생각한대요. 8가지는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되어야 된다. 그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 다음에 어떤 오류를 범했냐고 하면 채식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오류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채소나 식물성 음식에도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데 필수 아미노산이 8가지라면 그중에 한 가지 내지 두 가지가 부족해. 그런데 이게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이 채소에 따라서 또 다 달라.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의 필수 아미노산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쌀에서는 2번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콩을 먹으면 2번이 충분해. 그래서 콩밥을 먹으면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된다. 그런데 콩에는 6번이 부족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쌀에는 6번이 충분히 들어있어. 그래서 옛날에 감옥에 가면 무슨 밥 먹나 그래요. 콩밥 먹으면 콩밥 먹으러 들어가면 사람들이 건강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과 단백질의 관계에 대한 오해도 여러분이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3대 영양소라고 그러는데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대 영양소에 3대 영양소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미세 영양소들이 있죠. 광물질, 광물질에도 중요한 광물질이 있고 아주 조금밖에 필요 없는 지극히 작은 양만 있으면 되는 소위 미세 영양소. 이런 것들이 다 식물성 음식에 풍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쭉 이렇게 보면 육식만 전적으로 하는 동물들은 빨리 늙어서 빨리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풀만 먹는 코끼리들은 몸집도 이렇게 크고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걱정은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이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3대 영양소를 다 총 합해서 100%라고 하면 이 3대 100% 중에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정도가 딱 좋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15%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도 15%면 충분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육식을 하면 이게 안 맞아요. 육식을 할수록 탄수화물 섭취량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우집에 고기 먹으러 가서는 밥 거의 먹어야 안 먹어요. 그래서 이게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잡수시는 이 건강식에 나타난 이 3대 영양소의 비율이란 말로 딱 이 비율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채식을 하게 되면 모든 건강식의 여건을 어떻게 해요? 다 저절로 갖추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방지제도 풍부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도 적당량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강을 제일 해치는 것이 뭐냐면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단백. 그래서 이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면 왜 건강에 나쁘냐고 하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물질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미노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미노산이에요. 영어로 쓰면 아미노산은 뭐예요? 에시드. 에시드는 산입니다. 산성물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미노산은 산성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이 산성물질인 아미노산이 여러분 피 속에 너무 많이 생기게 돼서 여러분의 체질이 무슨 성 체질로 변할 수 있다? 산성 체질로 변할 수 있다. 우리들의 몸은 약한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면 약한 알칼리성에서 산성 쪽으로 자극한다. 그래서 pH라고 말했죠. 산성알칼리성으로 따지면 pH 7이 바로 중성입니다. 그래서 7보다 더 낮을 때는 이게 산성이고 7보다 더 올라가면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pH 7.4입니다. 약한 알칼리성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 아미노산 육식이 너무 들어가면 이게 7.3, 7.2까지만 떨어져도 아주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약한 알칼리성을 유지하는 pH 7.4를 유지하는 게 이것도 기본 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채식을 여기서 하시는 것도 pH, 우리 몸의 약한 알칼리성을 유지해주는 그런 기본 여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결국 이런 채식을 하면 여러분이 특별하게 좋은 음식을 찾아 댕기실 필요가 뭐예요? 진짜 나에게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음식이 좋은 음식이에요. 필요하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라. 이것은 아주 나쁜 음식입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영양소가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비타민C가 좋은 거니까 비타민C를 많이 섭취했다고 그것은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비타민C를 사람들이 한국 오면 미국에 한국 오면 사람들이 비타민C 먹는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제발 좀 그러지 말라. 아무리 비타민C가 좋아도 비타민C를 과잉 섭취하면 문제가 생긴다. 뭐든지 필요 이상으로 섭취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간에 부담을 준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박사님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즉 물에 녹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다 물에 녹아서 소변으로 다 빠지니까 그냥 마음 놓고 디립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땐가 분명히 이 비타민C도 과잉 섭취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예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오래전이네요. 벌써 16년 전에 조선일보 비타민C가 과잉 섭취된 비타민C가 뭐든지 그렇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아무리 여성의 건강 유지에 중요한 것일지라도 여성 호르몬이 과잉하면 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얼마나 건강에 중요해요. 그러나 너무 짜게 먹으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소금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면 그러니까 염소들도 뭐예요? 소금 먹으러 오잖아요. 그 위험한 강을 건너서라도.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편견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구하기 힘들다. 귀하다. 귀하다는 말이나 구하기 힘든다는 말이나 다 비슷한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귀하니까 비싸다. 그런데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쌈은 무조건 우리 건강에 별로 좋은 거 뭐예요? 아니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정말 이상한 생각이에요. 우리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생각일 수는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생각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똥 만드는 생각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몸에 좋은 거는 다 어디 꽁꽁 숨겨놓으시고 비싼 돈을 줘야만 사먹게 해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죠. 사랑이시라면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구하기 어렵게 쉽게 쉽게 해놨다. 그게 맞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 보세요. 비타민C가 제일 중요한 산화방지제인데 이 비타민C만큼 구하기 쉬운 게 없어요. 사람들이 비타민C가 어디 많냐 그러면 귤 뭐 이래 샀는다고 과일 그러면 여러분 어저께 설악산에 갔더니 다람쥐도 많아. 그렇죠? 그게 뭐 다람쥐, 무슨 짐승들, 새들 다 비타민C가 가장 많이 필요한 동물들이에요. 걔네들은 귤 언제 먹죠? 걔네들은 다 비타민C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C라는 건 여러분이 지금 설악산으로 탁 쳐다보면 설악산이 사실상 설악산이라기보다는 비타민C 덩어리라고 불러도 환영합니다. 왜? 숲이 확 얹어져 있잖아요. 그 숲을 구성하는 식물이 다 식물의 껍질, 잎사귀, 꽃잎, 뿌리 식물에 속한 모든 부위는 다 뭐예요? 비타민C가 풍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놨어요? 천지 빽가리로 해놨다 이 말이에요. 쇠 밀리게 해놨다 이거죠. 허발나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널블러지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쉽게 싸게 구할 수 있고 쉽게 구할 수 있고 싸게 사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해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다시 좋은 걸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강박관념에 시달리시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뉴스타트를 하면서 참 기가 꽉 맥히는 때가 언제냐 하면 박사님 뉴스타트를 여기서 잘하고 가서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인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랄까 추석 선물이랄까 뭐 이런 걸 가끔 붙여와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홍삼 이거는 비싼 거야. 참 보내신 성의를 봐서는 그런데 홍삼을 왜 먹어? 먹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도 없어요. 그래서 버릴 수도 없고 하니까 장모님들이면 또 좋아해요. 그러면 뉴스타트 이상구 박사 장모님이라도 다 할 수 없어. 그런 것은 그런 선입견이 이렇게 좋은 거야 라고 벗겨 있는 것을 떨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뭐예요? 하나님이 풍부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다 섭리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우리 몸에 중요한 것일수록 하나님은 흔하게 그렇죠? 싸게 그렇게 해두셨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사님 고기라는 것은 한 점도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뭐예요?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이미 아침에 보셨다시피 기린이 기린이 뼈를 먹는 것도 보여드렸고 원숭이가 뭐예요? 수철먹는 본래 먹게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당긴다. 왜 당겨요? 필요하니까 나는 정말 영양학적으로 필요한지 안 한지 검사를 해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속을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뭔가 필요하다면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 그런 음식을 나로 하여금 땡기게 하신다.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토마토를 좋아하는 남편을 만난 토마토를 싫어하는 여성일지라도 남편 유전자를 가진 아기를 뵈면 갑자기 토마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기한테 많이 그래서 엄마가 토마토를 많이 먹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접해가지고 단백질 섭취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벌써 그게 한 근 20년이 다 된 것 같은데 로마니아라는 나라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간호사들을 건강교육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로마니아는 차우체스큐라는 독재정권, 공산주의 독재정권을 데모를 해가지고 그 차우체스큐를 실제로 죽여버렸어요. 데모대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그런 때예요. 그래서 그 로마니아 나라는 별로 산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수입이 없어. 그래서 차우체스큐가 독재정권을 잡고 있을 당시에도 로마니아의 수입원이 주로 목죽이었습니다. 소를 키워가지고 그 고기를 주로 러시안이 이런 유럽에 팔아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 차우체스큐가 어떻게 했냐면 로마니아 국민들은 다 채식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 고기는 뭐예요? 다 갖다 팔아서 돈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니아라는 나라에 가보니까 뚱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다들 뭐예요? 하아 날씬해. 그래서 제가 눈이 그냥 여자들이 막 다 막 탈신하고 막 이쁘고 그래.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열흘 동안을 제가 각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간호사들을 가르쳤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식사시간에 먹을 게 없어. 진짜로. 여러분 하루 삼시 세끼를 빵 두 쪼가리하고 오이하고 토마토 썰어서 주고 무슨 차인지 모르게 이상한 차 한잔 주고 삼시 세끼를 그렇게 먹었다니까요. 바나나 한 개도 얻어먹을 수가 없고 이거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흘을 지나고 보니까요. 이거는 확실히 단백질이 부족해. 막 고기 생각이 나서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프랑쿠르토로 가서 프랑쿠르토에서 이제 LA로 가서 이제 이제 그 단골 한국 호텔이 있어서 뉴서울 호텔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호텔에 식당에 음식을 잘해요. 그 막 LA로 탁 차를 타고 들어가니까 LA 한인타운에 불고깃집, 갈비집, 온갖 거 다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땡겨. 고기라는 고기는 옛날에는 전혀 안 땡기던 것이 확 땡겨요. 저는 고기가 안 땡겨요. 저보고 소고기를 먹어라. 그러면 거의 못 먹어요. 그 누린내가 나서 그래서 누린내 안 나는 거면 소고기라도 먹을 수 있어요. 누린내 안 나는 건 뭐예요? 장조림. 그리고 장조림은 그 옛날 추억이 있어. 참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 우리 어머니가 장조림을 해가지고 그거 고기 아껴 먹어서 되잖아요. 고기 이만한 토막 한 토막 주면 그거를 찢어가지고 밥 물에 말아가지고 착 얹어가요. 그 막 끝내주거든요. 옛날에 대한항공의 그 반찬으로 장조림 몇 토막이 나온 적이 있어요. 비빔밥의 반찬으로 요즘은 오랫동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장조림은 착 찢어서 먹어보면 누린내 안 나오고 맛있어요. 아직도 맛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제가 가면 몰래 장조림 해줘. 아시겠죠? 그런데 장조름도 성의껏 안 하면 누린내 안 나오고 첫째 뭐 빼야 돼? 피를 쫙 빼야 돼. 피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고기는 그 다음에 기름기를 완전히 빼야 돼. 그래서 삶아가지고 피를 빼가지고 잘 삶아서 기름기를 쫙 제거하고 간장으로 맛있게 조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장조림이면 제가 조금 먹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잘 못 먹어요. 한두 점 이렇게 먹다가도 계속 누린내가 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고기 생각이 나면 생선은 가끔 먹어요. 생선은 그래서 LA 내려서 호텔 들어가서 너무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막 땡기는 거야. 기린이 뭐 땡기듯이 수치 땡기듯이 그래가지고 세상에 제가 식당에서 또 먹기는 그렇고 그래서 룸 서비스를 시켜가지고 미국에는 조기가 굉장히 큽니다. 미국에서는 조기를 코비나라고 해요. 코비나 코비나 이 코비나가 한국 조기에 한 3배, 4배 돼요. 그래서 먹을 게 충분히 있어요. 한 마리만 해도 먹을만해요. 그런데 그거를 두 마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개눈 감추듯이 그냥 화끈하게 먹어쳤어요. 아 그랬더니 좀 컨디션이 좀 좋아지는 그때 단백질이 많이 부족했대요. 그래서 뉴스타트 하는 사람이면 고기를 절대로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절대로 입에 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율법주의적 생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기 먹으면 하늘아라. 못 갈 줄 알아라. 이런 철저한 율법주의자들 완전히 아나하님은 채식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분이다. 장세기를 봐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만 먹어라. 그랬잖아. 이래서 하면서 그것은 그것은 너무 무슨 통 무슨 통 그런 거 있잖아요. 알아요? 무슨 통 인지 알아요? 무슨 통 인지 무슨 통 알아라. 그래서 그런 육식이 별로 안 좋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해서 내가 그것이 필요할 때는 그 필요할 때만은 그것이 나의 건강에 아주 유익한 음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부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해물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새우 튀김 오징어 그렇죠. 갈치 구이 갈치 조림 갈치 좋아했죠. 온갖 생선들을 다 좋아했어요. 어느 시장에 가면 많아요.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가면 언제 그래서 우리 어머니 자갈치 시장에 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그 다음에 특히 그거 뭐예요? 장어 구이 그걸 초장 양념 해가지고 석쇠에 다가 숯불에 지글자글 지글자글 구우면 와 맛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정 고기 생각이 난다. 그러면 가능하면 생선으로 선택하시래. 어떤 생선인가에 어떤 그런 선택이 주어져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생선을 먹고 싶거든 어떤 이런 생선을 먹으라라는 그런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아침에 기름 콩팥 얘기를 했고 여기 보시면 온갖 그런 게 있는데 생선 중에는 여기 보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사는 것 중에 진어름 과 비늘 있는 것은 먹되 진어름 과 비늘 없는 것은 안 먹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먹을 수 있는 종류가 갑자기 굉장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멍게도 좋아했고 랍스터 바다 가지 영덕 대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무척 좋아했는데 그게 다 성경에서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왜 저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지 우리 과학자들은 아직도 그 차원까지 가서 깨닫지 또는 발견하지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이유 없이 무슨 종교적인 어떤 말 같지만 저는 성경의 말씀은 모든 것이 뭐예요? 어떤 과학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는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꾸준히 항상 염두에 두고 이런 부분에 연구 논문이 있는가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뭐 성경이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연구를 해보자 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제가 암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부를 깊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암 연구를 하다가 발암물질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발암물질 이라는 물질은 세포 속에 들어가면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물질을 발암물질 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켜서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를 암세포라는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시키는 그런 물질을 통틀어서 우리가 발암물질 이라고 부르는데 발암물질이 수천 종류가 있는데 암 연구가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발암물질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벤즈피린 곰팽이에서 나오는 발암물질 Asperger Asperger 아 Asperger 아 그래서 에이플라톡신 한국말로 하면 아브라독소 독소라는 이런 유명한 수천 가지의 발암물질 중에 유명한 발암물질인데 하여튼 최고로 발암물질 중에 가장 독한 발암물질이 무슨 물질인지 하면 아질산 아질산 아멘이라는 발암물질입니다. 영어로는 아질산 아멘 그래서 아질산 아멘 나이트로소아민 나이트로소아민 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드럽게 발음하면 나이트로소아민 이라고 부르는 그런 발암물질이에요. 아질산 아멘은 두 가지 물질이 합성되어서 형성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어떤 물질이냐면 아질산 염이라는 물질과 아멘이라는 두 종류의 물질이 합성해서 이루어진 물질을 아질산 아멘 나이트로소아민 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지독한 발암물질이고 제일 암을 잘 일으키는 발암물질이에요. 그거를 연구하다가 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왜 하나님이 생선을 먹으려고 하다가 뭐해요?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생선을 먹는 것이 좋겠다. 지느러미 있고 비늘도 있는 생선이라면 어떤 게 있어요? 뱀, 장어 이런 거 다 빠집니다. 갈치는 비늘 없죠. 거의 맛있는 거 다 빠집니다. 오징어도 못 먹고 동태는 그래도 비늘이 좀 있죠. 새우도 빠져버리고 롭스터도 못 먹고 다 빠져요. 오징어도 광어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기껏 있다 해 봐야 이 고급 생선들이에요. 돔, 한 마리에 20만 원 돔, 우럭, 가잠이요? 비늘이 있는 과잠이 있어요? 연어 저는 연어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참치 참치가 미끈하게 비늘이 암만 봐도 없는 것 같은데요. 연어 저는 연어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박사님 한 턱 내겠다. 식사 한번 하십시다. 이런 분들이 이제 박사님은 생선은 참수샌되면서요. 이래서 이제 데리고 가는 곳이 주로 일식집, 고급 일식집 가면 옛날에 그렇게 맛있던 회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제가 먹는 것은 연어구이 연어 테리야키나 쇼야키 연어가 그렇게 맛있어 시원하게 그래서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어 생각이 나면 먹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 위로가 되십니까? 많이 위로가 돼요. 좋아요.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연어를 좋아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난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 융통성이라고는 없고 꽉 꽉 뺏겨서 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골통적 뉴스타트를 하면 안 돼요. 그 골통되는 그 자체부터가 벌써 뭐예요? 내 생각에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융통성도 없고 자, 그래서 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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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몇 가지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알고 보면 그런 생선들이 고급 생선들이고 사실은 깊은 바다 속에 살면서 주로 이렇게 플랑크톤을 먹고 깨끗한 걸 먹고 사는 것이고 그럼 주로 먹지 말라는 것들은 알고 보면 청소부들이에요. 그 새우 이런 거는 맑은 물에 안 살거든요. 어디 살아요? 그러니까 조개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하동, 섬진강, 하류가 하면 조개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조개가 뭐 하는 거예요? 그 강에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내려오면 그래서 그거 청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복 같은 거, 이건 진짜 청소부입니다. 전복 좋아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홍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구린이 이런 것들은 다 청소부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조선이 지나갔다가 기름이 유출이 됐다. 그러면 그 기름이 이렇게 해안가로 밀려 나와가지고 이제 햇빛을 쬐고 그러면 콜타르가 되잖아요. 콜탕. 그래서 그게 이제 바위에 묻어서 바위가 까맣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보세요. 전복이 붙어가지고 그거 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청소부는 청소부고 그 다음에 비가능한 한 이렇게 깨끗한 것만 먹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 얘기를 제가 드리냐고 하면 이 아질산 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을 형성하는 물질 중에 중요한 물질이 아민이라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아민. 이 아민이라는 물질은 주로 해물에서 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민이 많은 해물일수록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요. 새우, 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징어 이렇게 되면 아주 꼬릿꼬릿하잖아요. 그래서 도미하고 오징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민 함량이 도미가 1이라면 오징어는 200이야 하시겠죠. 그래서 아질산염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채소에서 와요. 채소에는 질산염이라는 물질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산염은 아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발암물질이 아니에요. 질산염만으로는. 그런데 이 질산염을 절이면 채소에 있는 질산염을 절이면 절인다는 것은 뭐예요? 일본식으로 하면 닭광을 맺는다든가 혹은 장아찌를 맺는다든가 뭐 김치 절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추에 질산염이 많거든요. 그 질산염이 절여지면 아질산염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아질산염이 해물에 있는 아민과 만나면 아질산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라도 사람들은 젓갈을 잘 안 먹죠? 전라도 사람들은 젓갈 김치입니다. 그래요? 저는 경상도 사람들만 젓갈 김치 먹는다. 경상도에서는 김치 안에 뭐 안 넣는 게 없어요. 심지어 갈치도 잘라서 넣고 오징어도 넣고 장난젓도 넣고 새우도 넣고 그러니까 진짜 뭐 많은 것만 넣어. 아민 많은 것만. 그리고 김치 독에 아질산염이 얼마나 많아요. 배추가 잔뜩 들어있고 배추에서 나오는 질산염이 그 소금에 의해서 절여지니까 그러니까 이 김치 독이라는 독이 아질산 아민의 공장이야. 그래서 이 아질산 아민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질산 아민이 주로 일으키는 암이 위암, 간암, 식도암 이런 암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런 해물을 먹고 그 다음에 절인 채소를 먹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 그렇죠? 우리 그 다음에 중국에 가면 중국 동해안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에서 보면 서해안이지만 중국 동해안 지방 사람들이 그런 아질산 아민이라는 발암물질 때문에 걸리는 그런 식도암, 간암 위암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이 말씀은 벌써 3000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도 현대에 오니까 드디어 왜 이런 말씀을 그 당시에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책이 역시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동물, 식물, 인간 다 창조하신 분이니까 뭐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먹으면 좋겠다 이런 걸 다 아시는 분이니까 이런 말씀을 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그냥 처먹고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무조건 사는 것이 그게 행복하고 건강한 길이 뭐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리 그 길을 예비해 두셨다. 거북이가 뭘 먹고 살며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인간도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거북이 새끼들이 자기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뭐예요? 몰라도, 모르고 가도 하나님이 목적지를 뭐예요? 정해놓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 새끼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목적지에 다 도달합니다. 아시겠죠?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네?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 그러지 않고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내 유전자를 위해서 좋고 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내 유전자에게 생명되고 이 길을 선택해서 가면 자연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고요? 네?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길만 선택해서 가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가장 가까운 천국은 어디예요? 저 하늘나라가 아닐지라도 가장 가까운 천국이 어디요? 마음속이고 또 마음속보다 더 가까운 천국은 어디요? 여러분은 암 낳는 거구나 그러니까 암 낳으려고 애쓸 필요 없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려고 애쓸 필요 없고 천국에 가려고 교회 가서 돈 내고 뭐 뭐 뭐 봉사하고 그럴 필요 없이 나의 하루 하루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유스타트의 삶이 되면 그 길만 하여튼 가고 있으면 조금 가다가 도중에 어느 정도 가보면 암도 사라져 버리고 없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화도 옛날보다 더 있고 그러다가 또 나이가 들어서 90, 100 이렇게 되어서 숨지면 천국으로 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특별히 하나님에게 제일 잘 보이는 길은 무슨 길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일 예쁘게 보는 길은 그렇게 해서 그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여러분을 섬기시는 그 섬기심을 가장 감사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삶 그 삶이 가장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 보일 거라는 생각은 그건 종교적인 생각이고 생명적인 진리 차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그것을 뭐예요? 그 섬김을 잘 받아들이시며 여러분이 치유도 되실 것이고 마음속의 하늘나라가 건설될 것이며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된다면 생명의 나라, 치유의 나라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도달해서 정말 행복한 그때부터는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없어진 온통 온 우주가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으로 진섬 위로만 꽉 찬 그 세계에 다 함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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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